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품을 국가 R&D를 통해 만들 수 있다?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재밍을 통해서 말이죠. 티파는 재밍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밍은 온라인 실시간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오픈채팅 플랫폼입니다. 국민이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인데요. 한마디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브레인스토밍을 의미합니다. 과정이 궁금하다고요? 먼저 재난안전, 국민건강, 환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정합니다. 그 후 누구나 재밍에 참여하여 주제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출하고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기획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R&D를 통해 혁신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상품화합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유망 아이템 발굴 국민의 풍요로운 일상을 위한 기술과 제품 개발 기업과 국민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특별한 만남이 시작됩니다.